정말 환상적인 기능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멤버 아이디 오른쪽에다가 제가 멤버라고 하는 이름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워도 되지만 일단은 내버려둘게요 멤버라고 하는 저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지정할 거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링크, to another record 로 할 겁니다 레코드는 행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행과 링크를 건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업무일지 기록 멤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표들의 이름이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멤버라고 하는 저 열과 멤버라고 하는 저 표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멤버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어떤 마법이 생기냐면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클릭했을 때 더하기가 생깁니다 이때의 더하기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멤버라고 하는 표에 있는 행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걸 1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도 누구예요? 똑같은 이고잉이니까 1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리체니까 2번 여기도 리체니까 2번을 지정합니다 여기는 누구예요? 그라탕인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멤버 아이디와 멤버는 사실은 똑같죠 숫자도 똑같고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멤버를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멤버 테이블로 이동해서 아이디 값을 찾아 찾지 않아도 이 화면에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아이디가 1번인 멤버에 대한 정보를 보고 또 수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능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걸 이렇게 쉽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멤버라고 하는 표에 업무일지 기록이라고 하는 열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 이 egoing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일지 기록의 행들의 아이디 값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고 까다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멤버 아이디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delete field를 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정말 편해졌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봅시다 이거 이전이랑 비교해 보면 이전은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표 안에 모든 데이터가 우겨 넣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보기가 너무 편했죠 근데 여전히 만약에 이 1번이라고 하는 저 멤버의 아이디가 누군가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얘를 클릭해서 열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표상에서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멤버 컬럼에 해당되는 이름을 이 화면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right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누굴 쓰면 되냐면 룩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룩업은 찾는다는 거예요 룩업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저 필드 저 컬럼에 들어올 값은 멤버 컬럼의 값에 해당되는 행에서 이름 그럼 누구예요? 이름 컬럼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에다 갖다 놔 라는 뜻인 거예요 save 그럼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나타났죠 대박이죠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right 해서 이번에는 직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룩업을 한 다음에 멤버에서 이번엔 뭘 해요? 직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nsert right 해서 이번엔 또 뭐 해요? 입사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역시나 룩업을 해서 멤버와 똑같은 것 중에서 입사일을 이렇게 가져온다 라고 하고 save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와 어떤 것과 똑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최초로 표를 쪼개기 전과 이렇게 룩업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동원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읽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에 egoing이 김going으로 바뀌어요? 그럼 김going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천만 개의 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갖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를 분해해서 필요할 때마다 결합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이 중요한 특징으로 인해서 40년, 50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패러다임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절대 강제로 굴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정보를 정말 잘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내면서 하나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이름, 직군, 입사일은 다른 표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였는데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김고잉이라는 사람이 이 김고잉이라는 사람에 대한 행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일지 기록에서 김고잉이라는 사람이 한 작업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시간 그리고 세 시간 총 몇 시간이에요? 다섯 시간이죠 이 다섯 시간이라는 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롤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그냥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롤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롤업을 사용하게 되면 이 행을 사용하고 있는 이 업무일지 기록에 있는 모든 행들을 더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업무일지 기록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시간을 선택하면 거기에 Average가 있고 Sum이 있고 Mean이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있는데요 Sum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Save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김고잉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총 5시간을 일했다 그리고 리체라는 사람도 총 5시간을 일했다 라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총 작업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의 정말 좋은 기능인 표를 분해하고 결합해서 정보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축하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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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